Q. 김호중의 단독 팬미팅 Q. 김호중의 단독 팬미팅 Q. 스크린엑스만의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해서 선보였던 7곡 외에도 미공개 3곡의 무대도 담기며 미공개 3곡 중에는 5일 정식 발매되는 정규앨범 우리가의 한 곡도 포함 팬들에게 선보이는 정규앨범의 첫 무대가 되어줄 예정입니다. Q. 김호중의 단독 팬미팅 무비는 29일부터 전국 52개 스크린엑스 상영관은 물론 2D 일반 상영관을 포함해 다양한 포맷으로 상영됩니다. Q. 김호중의 단독 팬미팅 무비는 29일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